이번에는 이승기 이승기 1987년 야 너 나이가 몇만큼 먹었어? 많이 먹었네 이제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다인 1992년 11월 5일이요 나랑 생일이 똑같네 아 선생님하고요? 나도 11월 5일생인데 두 분 궁합주 궁합 결혼한다는 소리가 들렸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둘이 결혼해도 못살텐데 아 그래요? 원래 도리는 연애는 가능한데 결혼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안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았던 감정도 자꾸 식어진단 말이에요 둘은 몰라요 궁합은 몰라요 연애 궁합은 있어 둘이 연애하고 움직이고 놀고 뭐하는건 있지만 만약 진짜 결혼을 한다면 둘이 결혼한다면 몰라요 평생 가지 못한다 자꾸 그래 그래서 몰라요 연애하기에는 괜찮다 서로간에 좋고 움직여지는건 있지만 이 둘은 몰라 결혼하면 힘들지 않나 그래서 둘은 지금 서로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연애는 하고 있는 아직도 몰라요 어찌 둘러보면 이승기씨가 내가 볼 때는 이승기씨가 더 좋아하는 느낌 좋아했었다 자꾸 그래 지금도 진행형 했다가 몰라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모르겠어 결혼하면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궁합이 안 맞는다? 그치 나는 다른 여자 찾고 다른 남자 찾아가? 그치 서로 서로 갈 길을 연애만 해 결혼은 다른 분이라는게 더 좋지 않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지금 아니에요 나중에 썸네일 보십시오 네